혜정이가 어머니와 너를 죽이려고 한 거네 자기가 만났던 남자한테 사주를 해줘 자, 넌 이제 내 딸 아냐 내가! 아버지 친딸이에요 그게 될 거야 한진웅 회장에게 말해 그리고 답을 틀어 내가 이렇게 되길 바란 거 아니었냐? 우리도 너 같아 날 필요 없다 갈랐어 유라야, 이제 아무도 우리를 얕잡아 보지 못할 거야 아니 모두가 우릴 우러러보겠다 내 딸은 죽여줘 이번엔 확실히